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정말 즐거운 만남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기쁨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이 가정 속에 주님이 친히 살아 움직여주셔서 이 가정을 이끌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특별히 인하 속에 함께 허락하여서 그 마음 속에 주님이 하나하나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귀한 믿음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 속에 주님의 평강과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하여서 선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한 뜻이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 정말 작은 겨자시만한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산이 옮겨지는 믿음의 역사도 있을 뿐만 아니라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아버지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잠깐 만나서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이 서로 교통되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교통되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기쁨 가운데의 교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음식 대합니다. 음식 가운데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실 때 건강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